이제는 얼굴만 봐도 친숙한 우리의 전랑형님 오경입니다 이제 친해질 것 같아 아주 그냥 내적 친밀감이 안땅이요 왠지 저희 집 앞에 있는 백반집에서 저렇게 손을 흔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친숙함 저희 채널에 지분이 또 어느정도 있으신 분인데 이 형님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 배우를 넘어서 중국의 얼굴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경형님이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왔으며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전략으로 공산당의 똥꼴을 빨면서 지금의 국민 배우의 반열에 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은 누구인가 우징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오경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예요 오경은 이제 우리나라 식대로 읽으면 오경인 거고 중국식 발음으로는 우징이라고 합니다 1974년 4월 3일 베이징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직업은 이제 영화 배우, 무술감독, 무술가 그리고 이제 학력 같은 경우는 베이징 체대 여기가 이제 중국 최고의 체육대학교라고 해요 개쩌는 스펙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형님입니다 데뷔 전에는 베이징 무술단 정식 단원 출신이었다고 해요 1984년에 무술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무술 대회에서 다회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수상 이력만 해도 30회 정도 엘리트야 엘리트 출신이야 근본 형님이야 자 그래서 배우로 데뷔한 후에는 어떤 길을 걸었냐 일단은 데뷔작이 태극권 2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어색한 이 모습 지금은 조금 이제 머리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조금 어색해요 잘 빠졌어요 머리가 두상이 예뻐 태극권 촬영 당시에 이영걸이 오경의 재능을 알아봤고 이영걸의 추천을 통해서 태극권 2의 주연으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재능을 보고 이제 이영걸이 추천을 했나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태극권 1에서 오경을 찾으려고 정주행을 두 번을 했는데 오경이 안 나와 못 찾았어 어딘가에 있긴 있겠지 어딘가에 있긴 있을텐데 못 찾았어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뭔가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극권 2로 주연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이후 드라마 태극종사에서 첫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되는 등 여러 무술 및 무협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으나 큰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또 머머리로 나와요 요건 이제 변발이네요 요게 이제 뭐냐면 무려 태극종사 리마스터 블루레이 패키지에요 정확한 하기는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오경이 유명해지니까 재조명 받게 돼가지고 발매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오경 형님이 핏줄이 청나라 핏줄이래 그래가지고 매번 영화에서 등장할 때마다 변발 대머리 뭐 요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을 받던 그런 형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경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살파랑이라는 영화입니다 라인업 빵빵합니다 임달아 임달아 뭐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그 첸형으로 나온 따고로 나온 그 형님이죠 그 마지막에 십덩검이랑 델마 로이스 찍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견자단 뭐 유명하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솔직히 견자단은 이거 살파랑인데 이거 보기만 해도 연문 보이는구만 공금보도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봉 안했고 정식 DVD로만 유통이 됐습니다 이제 오경은 어디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못 찾을 뻔했지 여기 있어 여기 딱 봐도 악역입니다 못돼 보여요 이 오경이 맡은 배역은 영화의 최종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키트맨 악월입니다 오경이 맡은 악월이라는 인물은 메인스토리상 비중이 꽤 있는 조연입니다 클라이막스 직전에 중간 보스로서 패배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요 때의 액션씬이 영화계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된 겁니다 이후로 오경이 액션배우로서 본격적인 조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로 이야 표정이 살아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거야 이거거든 이게 진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연기인 거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게 정상이죠 이때가 이제 치열한 오경석님 시절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살파랑 이후로도 흑권, 랑아, 샤오린 등등 꾸준히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중방만 쳤어 액션배우로서의 어떤 커리어나 입지는 날이 갈수록 탄탄해졌지만 S급 스타로 발돋움하게 해줄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빠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오경 형님의 초대박 히트작 전랑이 나옵니다 전설의 시작이죠 울프 워려가 나와버립니다 2015년 주인공 겸 감독으로서 참여한 주선율 영화 전랑이 개봉합니다 이 전랑은 2015년 중국 흥행순위 17위로 수익으로 따지면 그래도 중박은 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전랑 1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냥 이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뭔가 더 벗어나지 않아요 봤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빠르게 지나간 찰나의 장면인데요 저격수에 총을 잡고 발로 슬라이드를 밀어줍니다 늑대전사는 못하는 게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랑 2가 나오게 되죠 전랑이 중박을 치자 기존에 출연하던 무현무를 완전히 버리고 군인, 국뽕, 주선율 영화에 사실상 올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7년 전작과 마찬가지로 오경이 주인공 겸 감독을 맡은 전랑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나 당시 기준 중국 영화 전체 기준 흥행순위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흥행수입이 8억 5천만 달러네 60억 위안을 벌어들인 거야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저 그런 액션배우였는데 B급 액션배우였는데 전랑 2부터 갑자기 1등을 하게 돼 어? 여기에 무시무샨 폭격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발사를 했습니다 오 짱이야 다이야 다시는 늑대 전사를 무시하지 마라 전랑 2가 나왔던 시기는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느라 발악하던 시기였습니다 시진핑에게 연합작전지휘센터 총지휘라는 직함이 새롭게 추가되었을 정도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오경을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얼굴마담이라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7년 10월에 시진핑 2기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 3월에 국가주석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 오래 해먹을래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요 시기 때쯤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중탄소년단이라고 아십니까? 얼굴 되게 갸름하고 화장 열심히 하고 머리 막 예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미소년 스타일 이제 그런 존재들이 인기를 받아왔었어 황구시보 같은 국영언론에서 아이돌 같은 친구들에게 계집애 같다 이건 중국의 수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고 시기 때쯤 해가지고 렁펑이 등장을 하네 오경이 등장을 하는 거야 울프 워리어가 등장을 하는 거야 2015년에 어떤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오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아이돌 같은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뺨을 겁나 세게 때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토크쇼에서 그러면서 와! 강한 남자! 진짜 남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멋있어 하는 거야 원래는 링링허우 세대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이 미소년 보이시 스타일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뭐 비엘 스탠더코미디 페미니스트 이런 것들을 좀 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소수적인 그런 것들을 좀 포용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걸 즐겼어 근데 중국이 그런 문화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보이콧을 인민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초적인 남성의 형태를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중국의 주류 문화는 오경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에서 이제 그거를 추구를 하니까 어 이게 되게 안전한 주제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목까지 끼얹어 공산당에게 충성하는 민족주의까지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 눈에 오경은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았겠어 그런 맥락이지 않았을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경이 지금의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로도 유랑지구 나와나의 조국 반등가 한국 개봉 제목으로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이후로도 이 프로파간다 중뽕 영화들이 출연을 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아까 보였어 전랑에서는 중국도 구하고 아프리카도 구하는데 유랑지구에서는 우조도 구해 나와나의 조국에서는 중국도 대통합시켜 에베레스트에서는 사실 중국이 제일 먼저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다라고 깃발도 꽂아 영웅이 되는 거지 영웅이 심지어 금강천에서는 딱히 그렇게 큰 비중은 없는 조연을 맡았지만 포스터에는 주인공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 마냥 얼굴이 배치될 정도로 사실상 중국 국민 배우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얘 두 번째 있어 얘가 주연이거든 얘가 주연이야 얘가 주인공인데 얘 다음에 있잖아 어쨌든 오경 나온다 우직 나온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보러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아마도 이 금강천에서 비중이 적었던 게 장진호 촬영 스케줄 때문에 참가를 못했지 않았을까 뭐 고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못났어 못맞춰 되냐고 이거 시발 으아 케찹 될 거야 이러고 오경은 안 나와 나는 야 케찹 될 거야 하고 안 나온다고 적이 이제 끝까지 맞서 싸우는 정신을 나타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 결론은 뭐다 현실은 케첩이다 자 그러면 금강천도 나왔겠다 무슨 영화냐 장진호입니다 중국 박스오피스 끝판왕 1등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깰 수 없다고 합니다 흥행 수입은 무려 9억 달러 중국 돈으로 65억 위안이고요 이 기록은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깨질 초슈퍼 메가톤 기록입니다 진짜 아 따스한 얼음감자의 추억이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 장진호에 대한 리뷰는 또 이제 우리 채널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영상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장진호 2편 유랑지구 2 아 이것들도 굉장한 흥행을 했습니다 물론 장진호에 미치진 못했어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내수시장으로 오경 모으고 싶어가지고 이름이 오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오경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오경 형님이 이번에는 헐리우드에 진출합니다 전 영상에서 다뤘었던 메가로돈2 주연이에요 주연급 이 메가로돈2의 제작에 참여한 회사들 중에서 중국 미디어 캐피탈과 플래그십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래그십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워너 브라더스 그리고 중국 미디어 캐피탈 그리고 TVV 이 세 곳이 합심해가지고 헐리우드 영화 합작을 위해서 2015년에 설립한 스튜디오가 플래그십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가로돈이 나온 건데 왜 이렇게 중국 돈을 못 받아서 안 다릴까 보시면 흥행 수입 중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포기하겠냐고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전랑 형님 롱평 형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대단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정말로 중국 공산당을 사랑해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는가 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좀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공산당에다가 저 애국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걸까 뭐 요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뭐 5조를 번다면 없던 애국심도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인생은 오경처럼 여러분들도 오경 버는 인생 하시길 바라겠구요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구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좋았어 끝났어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